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산 해미의 한서대학교 인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원룸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산시 해미면 대북 2길 88-1 ING 원룸인데요. 대학 인근이라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이 모두 도부 5-10분 정도에 접근 가능하고 시외버스 정류소도 도부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1996년 지어진 조적조 주택으로 복도를 따라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 원룸인데 현관 바로 앞에 싱크대와 냉장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의 싱글 침대가 놓여있는 방과 싱글 침대 두개가 놓여있고 주방은 안쪽에 약간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조금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큰 방 기준 보증금 300만원, 월세 27만원인데 보증금 20만원에 연세 320만원으로도 가능하고 작은 방은 보증금 10만원에 연세 24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만기 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조건입니다. 2억 4천만원에 매매도 가능합니다. 방을 얻고자 할 때 주인과 직접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010-8781-5732입니다. 고맙습니다.